저도 편지 써왔어요. 진짜? 편지? 자 읽어보세요. 어머 세상에. 어머 한글로 썼네. 어머나.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너무 떨립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아버님, 어머님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세호 남편님처럼 예의 바르고 교도 잘하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세호 남편님을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며느리 초보 자라서 부족한 게 많아요. 어머님,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세호 남편님을 세상에 제일 행복한 남자로 키워봅시다. 키워봅시다. 세호 남편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님 덕분에 얼굴에 웃음을 달고 살아요. 저희가 영원히 계속 냄새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며느리 차오로 올림.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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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은 묘하더라고요. 많이 찡했죠? 정말 많이 찡했어요. 나름대로 아들이 열심히 살았고 이제 그 아들의 옆에 이쁜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냥 그 순간이 굉장히 행복해선가봐요. 오지마요. 난 진짜 지혜롭고 사랑이 많아서 남들한테 많이 베푸는 그런 며느리를 얻게 해달라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보여 지혜롭고 현명해 보여서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도 며느리가 저런 편지 써오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일어나갔습니다. 우리 딸도 저런 집안에 시작했으면 좋겠다.